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먼저 2022 중앙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 그리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님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우리 401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랑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과도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깊게 생각합니다. 중앙포럼은 그동안 국내의 명사들과 함께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 그런 해법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수준 높은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올해도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도약을 주제로 여러 석학들의 해안을 모아 그 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 국내외 경제 상황하고 대응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면서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이거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상당 부분은 그와 기회를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최근 상황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의 경제는 굉장히 엄중한 복합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고물가, 고금리, 고한율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후에 급격히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 망해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서 40년 만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국들이 10% 안팎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부 고강도 금융 긴축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소위 킹달러, 나홀로 달러 강세 속에서 주요국 통화들이 전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 주가 하락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직 물가가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70% 정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우리 경제도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별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먼저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연초에 1188원 정도에 시작하던 우리 환율이 얼마 전까지 1,400원대를 넘어서 1,450원대를 육박을 했고 이제 곧 1,500원대까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N화, 위안화 약세까지 겹쳐서 우리의 환율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요 며칠간 환율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면서 오늘 제가 조금 올라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지금 1,373원 정도로 다소 하락 오고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만 여전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한시도 우리가 긴장의 권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늘 워치를 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해외에서 고강도 금리, 금융 긴축이 일어나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우리 금리도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레고 랜드발, 그런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등으로 인해서 단기 자금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심리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우리가 과거 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다시 외환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곧 우리가 위기 속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국내 전문가 등에서는 우리 경제의 갑작스러운 외환 금융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대외 안전판인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불을 넘고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고 그리고 대외 금융 자산도 98년 그리고 2008년에는 우리가 순 부채국이었습니다. 약 600억 내지 700억의 오히려 대외 순 부채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7,400억 불이 넘는 대외 순 자산국이다. 그래서 해외 금융 자산이 과거의 대외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위기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단기 외체 비중도 낮고 경상 수지도 요즘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경상 수지도 굉장히 악화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금전과 내년 모두 상당 수준의 흑자가 예상되는 등 대외 건전성에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 변동성도 다소 완화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 문제도 지난 10월 23일 정부에서 중앙은행과 함께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으로 시장 안정 조치에 힘입어서 일시적 시장 불안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단기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고 시장 불안 심리가 아직 완전히 가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등에 따른 대내외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당분간 확대 지속될 가능성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중앙은행,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등에서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 공조하에 만들어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적기 대응 조치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견실한 튼튼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자금 시장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발 고물가로 또 특히 서민 취약층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국내 경제가 어려우면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취약한 국가부터 크게 문제가 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역시 취약한 부문, 취약계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대외 요인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던 물가는 유류세, 할당간세이나 주요 품목 수급관리 등 수차례 걸친 민생 물가안정대책과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서 7월달 6.3%를 정점으로 3개월째 5%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돌발 변수가 추가로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물가 오름세는 앞으로 조금씩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락 속도가 매우 완만하여 내년 초까지는 5%대를 기록할 것 같고 아마 초반이 조금 지나면서는 4% 그다음에 하반기 연말 쪽으로 가면서 3% 물가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역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에너지 가격 등 대 불안 요인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 민생안정에 두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당국은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장바구니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한 각종 대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보완하면서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적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실물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과 고용을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양호한 모습입니다만 앞으로 상당기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금년 성장률은 3, 4분기까지, 3, 4분기까지는 현재 3%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2% 안팎임을 고려하면 지표 자체는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요국 대비 양호한 모습입니다. 금년 성장률도 현재로는 저희들이 2.6% 연평균 성장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고용도 9월까지는 취업자 수가 89만 명이나 됩니다. 보통 경제가 원만하게 운영될 때도 고용, 취업자 중고수는 연평균 대개 30만 명 안팎, 많이 갈 때 40만 명인데 지금 금년에는 기록적으로 89만 명, 아마 연평균으로는 평균 한 8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KDI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실업률은 2.4%, 고용률은 69%입니다. 이것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가장 낮은 상황이고 고용률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고용의 질이 어떠냐, 이거는 평가를 달리 하더라도 일단 외형상 고용 사정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세계 경제 위축에 따라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예상되는 2.6%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으며 고용의 경우 인구 감소 역량하고 금년에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지표, 취업자 증가 수는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 평균 30만 명 안팎 기록해야 보통 양호한 수준이 금년에 이례적으로 80만 명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금년에 대비한 내년의 지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마 전반적으로 실업률이나 고용률 지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 투자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10월 수출이 2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리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 국면으로 진입한 것, 즉 업황 위축, 그리고 중국의 봉쇄 역량 등이 큽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수출의 감소세, 그리고 이 증가세로의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 여기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 수지 적자 흐름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 등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수출 품목, 지역을 다빈화하고 반도체,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해외건설, 그리고 문화 컨텐츠 등 우리 수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범부처의 수출 지원을 위한 그런 현장 밀착형 수출 투자 지원반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철약 정말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에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정말 밤에도 라이트 켜고 골프를 하는 나라입니다. 여름에 한여름에 에어컨을 펑펑 들고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국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강도 높게 해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소재 부품 장비 등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 수직 개선도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기업, 부동산,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 확대에 유의하면서 내년 이후에 흐름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가져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우에 17년 이후 5년간 2배 수준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약 8월까지 9.2% 정도 하락하는 등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난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주택 가격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맞물린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되었던 규제 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단계별로 필요한 정상화 조치들을 적기에 추진할 방침이고 조만간에 규제적 추가 해제, 대출 규제 완화, 조기 시행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상당 기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반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경제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 그 이면에 있는 오랫동안 누적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입니다. 지난 수년간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등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 지형으로 우리의 노동 생산성은 주요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급격한 인구 감소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기구, 한국은행 등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 내외까지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 이후에, 작금의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반등하더라도 과연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 회복과 도약을 담보할 수 있느냐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협파, 세부담 경감으로 민간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하고 경제 분야에 110건 이상의 경제 규제 혁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시고 총리가 진두지휘하시고 또 경제팀의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의 협업을 통해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이나 가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 기업 과세 체결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입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고 안전판입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대외 신인도 유지에 근간이 되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 심화 산업구조 대비 등 미래 대응을 위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어난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도 내년도 예산의 지출 규모를 휴병을 포함해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6% 오히려 줄어든 40조 원을 감액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 어떠한 정파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건전재정은 국회에서 정부가 함께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되든지 간에 이것을 법으로 묶어서 스스로 기속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비전 2050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복지 지출은 내년도 예산안에 총 지출 증가열보다 훨씬 높은 2배 수준으로 두 자리 숫자에 대폭 확대 편성했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그리고 소득세 하유권 가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해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등 재정세제 패키지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민생 안정 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에 처리해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적 연금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래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하면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공개혁도 반드시 필요하고 생산성 높은 그리고 나은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입니다. 노동시장은 주 52시간세를 근간으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각 특성을 반영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나가고 우리의 임금체제도 이제 연공급체계에서 직무성과급체계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 경제 기업의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높여나가는 길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경우에도 우리 4차 산업혁명 경제사회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된 인력을 공급해내야 된다. 이걸 위해서 대학에 대한 규제혁파를 하고 인재양성을 유도해내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서 초중등 그리고 고등교육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구조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산업도 양성하고 금융부문의 규제혁파도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역시 미래 대비 노력 사회안전망 강화 등입니다. 첨단산업 전략기술 육성하고 R&D 우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여기에 많은 재원도 투입하고 여기를 통해서 미래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비해서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도 추진해 나가고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했던 탈원전 정상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서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얘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복합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주요국의 고강도 금융 긴축 그리고 세계경제 둔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의 향배 그리고 중국경제 불확실성 여기에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금 한꺼번에 가세하고 겹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융시장 민생 실물경제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위기 상황 극복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일은 저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 앞장쓰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경제계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냈고 2008년 글로벌 위기도 극복해내면서 세계로부터 모범국가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노래한다면 지금 당면한 복합경제위기 극복 반드시 저희들은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발전된 모습을 활짝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2 중앙포럼을 통해 작금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밝고 강한 미래를 위한 지혜가 본물처럼 쏟아지리라 기대하고 특히 우리 401 이사장님 그리고 서머스 석학과 함께 아마 좋은 진단과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